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모의평가였습니다 경제 해설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따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인 총평을 따로 한 10분 정도 준비해서 촬영을 해놨으니까 한번 꼭 한번 총평 강의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눈 시간 총평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총평을 따로 다뤘으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이랑 바로 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한번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이게 9월 모의평가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풀 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일단 문제에서 실물이라는 표현을 줬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는 실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실물이 A로 가니까 이 A 경제 주체는 자 가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B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자 기업은 그럼 뭐가 되겠죠 실물이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될 거고 니은은 생산 요소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그냥 분석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바로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A는 기업이다 자 A는 가계니까 틀린 거예요 자 2번 B는 기업이니까 이윤 극대화죠 효용 극대화는 A로 가야 됩니다 3번에 자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수입이 기억에 여러분 기억은 실물이죠 판매 수입은 화폐의 흐름이죠 관련 없습니다 4번 노동 토지 자본은 니은 맞죠 실물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되죠 자 정답이고요 5번 조세는 디귿 다시 한번 여러분 조세는요 시장을 거치는 흐름이 아니죠 그리고 조세는 화폐의 흐름이니까 일단 디귿 틀린 겁니다 되죠 1번 문제는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는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동시에 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실물이란 단서를 줬으니까 여기 착안해서 문제 분석하시고 선택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정답 4번 자 요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경제적 유인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아마 계속 나옵니다 자 경제적 유인인데요 경제적 유인은 경제조체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옳은 것 고르는 거고 자 경제적 유인의 의미에서 편익 비용의 변화를 주어 경제조체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인센티브라고도 한다 되죠 자 그럼 넘어가서 경제적 유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부터 보면 경제조체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유인 중에 긍정적 유인이 됩니다 사례가 다구요 나는 행위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면 억제하는 거죠 변화가 억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유인, 부정적 유인, 사례, 다락 되죠 그럼 바로 선택지가 할게요 1번 가는 긍정적 유인이다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수능 특강, 수능 환상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금은 연습할 때는 선택지를 다 잡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와 나를 정확하게 잡아서 문제 분석이 끝났는데 1번 선택지가 딱 떨어지죠 그러면 일단 정답 체크하고요 별표 치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1, 2번 중에 명확한 정답이 있다면 바로바로 넘어가면 보통 맥시멈 5문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고난도 킬러문항들의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끝내고 이제 남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선택지를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딱 정답이고 2번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나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 유인이죠 가계는 이에 반응하지만 기업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틀렸죠 가계, 기업 모두 반응하는 겁니다 경제적 유인에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반응한다 3번 다에는 과속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인상 여러분 범칙금을 인상하면 과속 운전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적 유인의 사례 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가 틀렸죠 4번 라에는 판매 목표량 달성 사원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그러면 판매를 장려하는 거죠 긍정적 유인 다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죠 틀렸고요 5번 나와 달리 가는 개별 경제 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가, 나 모두죠 달리가 틀린 겁니다 2번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번 문제 갑니다 여기까지는 평이하죠 3번 문제 지식백과의 가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고 그 사례로는 재산세 법인세 등이 있다 연관 검색어 간접세 그러면 결국 백과사전에는 이 정의는 직접세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직접세가 되는 거고요 기역은 간접세 선택지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3번 1번 선택지 바로 갈게요 자 가는 주로 소비지출에 부과된다 여러분 주로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가 되는 거죠 그럼 직접세는 주로 소비지출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됩니다 땡 자 2번 소득세는 가죠 땡 틀렸고요 3번 기역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역은 간접세인데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직접세가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번 가는 기역에 비해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맞죠 정답이죠 5번에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큰 건 간접세죠 그래서 5번은 가는 기역에 비해가 아니라 기역은 가에 비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3번 문제 정답 4번 평이한 문제예요 자 4번 문제 갈게요 실업의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실업의 유형 한번 보죠 자 일단 단서를 줬어요 뭐라고 단서를 줬냐면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실업의 유형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럼 자발적 실업을 빼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럼 나머지 경기적 계절적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됩니다 그래서 ABC 각각 경기 계절 구조적 실업 어느 하나에 해당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해 발생하니 라고 물어봤죠 그럼 예라고 대답한 게 A 하나밖에 없으니까 A는 결국 구조적 실업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합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B죠 그럼 B는 계절적 실업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남은 하나 남은 하나 C가 경기적 실업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구조적 B는 계절적 C는 경기적 실업 자 그럼 1번 선택지에 보기 기억이죠 기술 혁신으로 인해 단순 기능 인력의 실업 그렇죠 이건 대표적인 구조적 실업이 되는 거죠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 기억 맞고요 A죠 자 니은에 B는 경기 호황일 때 당연하죠 여러분 계절적 실업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특히 계절적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농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경기 호황일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디귿 자 C는 직업 탕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의 사례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C는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 시에 자 리을 A가 구조적 실업이고 그 다음에 C는 경기적 실업이 맞죠? 그래서 B는 구조적 실업이 틀린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4번 정답은 기역 지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아직까지는 평이해요 자 이제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 자 프로야구 선수 갑이 다음과 같이 4년간의 연봉 계약안을 제안받았을 때 A안과 B안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2015년에 일단 10억입니다 2015년에 실업 10억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향후 3년간 16, 17, 18년이죠 매년 전년 대비 50%씩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대요 그 다음에 B안은요 15년 연봉 10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향후 3년간 매년 6억 원씩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도가 지금 15년부터 15년, 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15년은 둘 다 10억이에요 둘 다 10억 그런데 A안은 매년 전년 대비 50% 인상이니까 16년에는 15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년에는 15억에서 50% 인상이니까 7.5억이 인상되면서 22.5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5억에서 또 50%가 인상되면 11.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25니까 33.75 이렇게 그래서 10억 15억 2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33억 7천 5백만 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B안은 6억씩 늘어나니까 일단 16억 그쵸 그 다음에 17년에는 또 6억이 더해지면 22억 또 6억이 더해지면 28억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분석해 볼게요 1번 A안의 2017년 연봉은요 A안의 2017년 연봉은 20억을 넘죠 20억 틀렸네요 2번 A안의 연봉 증가액은 매년 일정하다 여러분 증가율이 50%씩 일정한 거죠 증가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틀렸고요 3번 17년의 연봉은 B안이 A안보다 높다 자 17년의 연봉은요 A안이 B안보다 높은 거죠 바뀌었어요 4번 4년간의 그렇다면 연봉 총액을 물어봤어요 4년간의 연봉 총액은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더해보면요 80억을 넘어요 한 81억 얼마 정도 될 거고요 81억 5천인가 그러고 아 81억 2천 5백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B안은 다 더하면 76억이 나옵니다 76억 원 그래서 4번이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5번 전년 대비 자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2017년에 연봉 증가액이죠 그럼 전년 대비 A는 얼마가 증가했냐면 7억 5천이 증가한 거죠 7억 5천이 증가했고요 B안은 6억이 증가했네요 따라서 연봉 증가액은 B안이 A안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됐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막히는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5번 문제가 여태까지 봤던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단순 계산 문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 자 조금 약간 선생님 문제 풀면서 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경제체제 구분하는 문제가 기출도 그렇고 수특수환도 그렇고요 주로 계획경제랑 시장경제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개념에서 다뤘던 전통경제까지도 추가해서 그렇다고 문제를 특별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경제체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자 그 중에 하나가 적혀있는 구슬이 들어 있다 각자 하나씩 뽑아 자신이 뽑은 경제체제에 대해 발표해보자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학생은 제가 뽑은 가에는 관습종교 고유한 가치관에 의한 경제가 운영됩니다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가는 전통경제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는 정부 명령 통제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자 계획경제체제가 됩니다 마지막 다는 사유재산권과 이윤추구활동의 보장이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시장경제체제가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가에서는 정부 개입에 의해서만 의해서만 여러분 일단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택지는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획경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만약에 1번 선택지가 나에서는 이라고 나와도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 개입 나오면 계획경제 나니까 일단 1번이 틀렸죠 하지만 계획경제가 무조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계획경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단정 자체가 나의 계획경제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2번 나에서는 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여러분 기본적 경제문제 세 가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이 기본적 경제문제 세 가지는 가나다 모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는 주체가 관습에 의해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아니야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선 가격기구의 작용에 의해 라고 해서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3번은 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가나다 모두 발생합니다 자 4번 3번 2번 2번이죠 2번이 그러고 3번 볼게요 자 그렇죠 다에서는 시장경제체제니까 가격기구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이 중시된다 정답이죠 자 4번 가에서는 다에 비해 여러분 가다 중에 경제적 유인을 중시하는 건 다죠 바뀌었을 때 위치가 5번 자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높은 건 나와 다 중에서는 다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3번 잡으시면 됩니다 3번 자 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7번 문제가 이렇게 자 합리적 선택과 관련돼서 기회비용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여러분이 일단 약간 움츠러들어요 위축돼요 왜 어려울 거야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좀 자신이 좀 취약하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나와도 일단 부딪혀보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건데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갑은 직접 구매한 독특한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 액세서리를 착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요 여기서 보세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 기억은 경제활동 중에 소비활동이 됩니다 자신의 관심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갑은 결국 1인 기업을 설립하여 영상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쵸? 영상 컨텐츠 제작에는 액세서리 구입을 포함하여 그래서 이때 같은 구입이지만 이때는 1인 기업을 설립해서 영상 컨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액세서리 구입이니까 요거는 중간제 구입 또는 자본제 구입해서 생산활동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업은 소비활동 니은의 생산활동 되죠? 자 연간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발생한 천만원은요 여기서 발생한 천만원은 1인 기업을 설립해서 영상 컨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1인 기업 운영에 대한 명시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니까 자 꾸준한 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갑은 땡땡 기업으로부터 제한을 받았어요 연봉 5천만원 줄테니까 우리 회사 들어와 그래서 현재 갑은 고민인거에요 1인 기업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1인 기업 운영을 그만두고 땡땡 기업이 입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선택지랑 비교하면서 잡아볼게요 1번 자 기업은 갑에게 효용을 주는 자야 맞죠? 왜냐면 기업은 이때 소비활동이기 때문에 효용을 주는 자야 맞죠? 2번 니은은 생산회 그쵸? 이때 액세서리는 생산에 필요해서 구입한거죠? 따라서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맞아요 자 3번 디귿은 매몰비용이 틀린거죠 디귿은 매몰비용의 정의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지출돼서 현재 어떤 의사결정 시에는 현재 의사결정 시에는 엎질러진 물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말하는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시적 비용 기회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4번 자 리을은 1인 기업 운영을 지속하네요 그쵸 여러분 1인 기업 운영을 지속하면 땡땡 기업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요 연봉을 포기해야 되니까 1인 기업 지속에 있어서 연봉 5천만원은 묵시적 비용 즉 암묵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자 5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자 1인 기업 운영을 통한 수입이 6천만원을 넘는 자 밑줄 쫙 칩니다 이때 6천만원은 수입이죠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1인 기업을 운영할 때 얻는 편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익 그렇다면 자 6천만원이라고 했어요 6천만원을 넘는다라고 그랬어요 넘는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입사 제한을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알아보면 되냐면 그럼 1인 기업을 운영할 때 기회비용이 기회비용이 자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 선택은 어떤 선택으로 인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기회비용은 자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의 합입니까 명시적 비용과 묵시 또는 암묵적 비용의 합이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명시적 비용은 얼마냐면 1인 기업 운영에서 명시적 비용은 액서서리 구입을 포함하여 연간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시적 비용은 땡땡 기업에 들어갔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기회비용의 합이 자 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인 기업을 운영할 때 얻는 수입이 연간 6천만원보다 크다면 크다면 당연히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죠 그렇다면 1인 기업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니까 당연히 1인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땡땡 기업에 입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 돼요 또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또는 순편익이 양의 값이어야 된다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 잡으시면 되죠 됐고요 8번 문제 갈게요 8번 문제 이것도 연계된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면 일단 그림은 X제 시장을 나타내는데요 X제는 시장 균형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일단 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최고 가격제 아니면 또는 최저 가격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제 소비자부 최저 가격제 생산자부 그런데 실시하자 사회적 잉여가 B 플러스 D만큼 감소했대요 B 플러스 D 그러면 결국 원래 잉여가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결국 거래량이 가격 규제 이후에 거래량이 Q1이구나 그리고 정책 실시 전후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책 실시 전도 그렇고 후에도 A는 모두 소비자 잉여에 포함된대요 그리고 단 X제는 공급법칙을 따른다 그럼 공급곡선 우아양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런 얘기예요 자 우아양하는 공급곡선이 공급법칙은 우상양이죠 우상양하는 공급곡선이 자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 균형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이 P2 균형거래랑 Q2인데 자 이게 중요한 단서에 A가 정책 실시 전에도 소비자 잉여에 정책 실시 후에도 소비자 잉여에 그럼 만약에 최저가격제였다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면 결국 거래량은 Q1으로 줄면서 이 A는 더 이상 가격 규제 전에는 소비자 잉여였지만 더 이상 소비자 잉여가 아니라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건에 입각해서 보면 최저가격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가격제인 거고 그럼 P3에서 최고가격이 실시되면 자 P3에서 최고가격이 실시되면 자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 요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Q1으로 감소하니까 잉여의 감소폭이 B 플러스 D입니다 그리고 원래 소비자 잉여는 요 삼각형 A, B였다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소비자 잉여는 요 삼각형 A, C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하니까 A는 정책 실시 전에도 소비자 잉여 정책 실시 후에도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격 규제는 최고 가격 규제가 되는 거예요 끝! 되죠? 자 그러면 자 1번 기역은 일반적으로 최고가격제니까 소비자 보죠 땡! 자 2번 기역은 P3를 규제가격으로 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뒤에 최저가격이 틀린 거죠 최고가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3번 기역 실시 전에 균형거래량은 Q2였죠 기역 실시 후에 거래량이 Q1으로 바뀌는 겁니다 4번 기역 실시로 인한 소비자 잉여 변화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원래 소비자 잉여는 요면적이었다고요 가격 규제 전에 그런데 가격 규제 이후에 소비자 잉여는 요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C가 늘어났고요 B가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늘어난 것에서 감소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C-B가 맞죠 되죠? 자 4번 맞고요 5번 볼게요 자 기역 실시 전에는 기역 실시 전에는 C가 사회적 잉여에 포함되지만 그렇죠? 기역 실시 전에는 이 C는 생산자 잉여였고요 기역을 실시한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역 실시 이전 기역 실시 이후 모두 C는 사회적 잉여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시 후에 사회적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갈게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산관리 원칙하면 셋 중에 하나죠 그런데 A를 보니까 투자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한 형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오죠 안전성이 됩니다 두 번째 B는 보유한 자산으로 최대한 높은 수익 그러니까 여기 단서를 다 줬어요 안전, 수익 그래서 B는 자 수익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C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되는 거죠 단순한 문제예요 그럼 1번에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식은 채권에 비해 A 안전성이 낮죠 땡 2번 일반적으로 요급을 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비해 B가 여러분 요급을 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비해 B가 낮아요 여러분 저축성 예금은 저축 즉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급을 예금보다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B가 높다가 아니죠 그렇죠? B가 낮답니다 3번 예금자 보호 제도는 A와 관련된 거죠 땡 4번 자 고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B보다 A가 아니라 A보다 B 수익성이죠 오케이 자 5번 만약 가해 자 보유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맞죠? 유동성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문제 자 표는 각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내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겁니다 자 단서 나와 있죠 기준 연도 몇 년? 2016년이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자 그럼 기준 연도가 2016년이니까 우리가 일단 바로 떠올려야 돼요 자 기준 연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요 그러면 실질 GDP를 한번 보면 16년 실질 GDP는 명목과 같으니까 1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년에는 그 다음에 17년에는 여러분 경제성장률이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까 100에서 5% 증가했죠 1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99.75가 되겠죠 왜요 여러분 여기서 5% 감소하면 5.25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질 GDP까지 계산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자 GDP 자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니까 GDP 디플레이터 즉 물가지수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00이죠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GDP 디플레이터니까 여기 100이고요 자 이거 105분의 110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이거 대략 대략 수치로 잡으셔도 요 요거 한 104점 몇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는 99.75분의 100이니까 곱하기 100 그럼 이거 100일이 약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이 대략 100일 안 되지만 그냥 100일이라고 잡으셔도 돼요 100보단 크니까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자 실질 GDP는 방금 계산했죠 그러면 16년이 100 17년은 105 그럼 16년이 17년보다 작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2번 실질 GDP는 16년이 100이고요 18년은 99.75죠 따라서 같다가 틀린 거죠 자 3번 물가 수준이 물가 수준이 가장 높은 애는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되죠 물가지수가 높으면 물가 수준이 가장 높은 거니까 따라서 2017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18년이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4번 2018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침체 자 그런데 2018년에 물가지수는 전년도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자 5번 물가 상승률은 17년이 18년도보다 높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지수 분의 금년도 물가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지수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100분의 대략 4 곱하기 100이구요 자 여기서는 104분의 대략 마이너스 3 곱하기 100이죠 그럼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2017년이 2018년보다 높아요 그래서 5번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러분 우리 10번 같은 문제는 수특수왕 그리고 기출에서도 많이 다뤄본 거니까 이 정도 이제 여러분 좀 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준 연도란 단서에서 실질이 명목과 같다는 걸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십 1번 문제 갑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X제와 Y제 시장 얘기가 나와 있는데 X제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 상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Y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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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AB 면적 크기를 준 이유는 AB 면적 크기를 준 이유는 아마 여기서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를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를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가 X제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로 발생했다 여러분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억에 단위당 세금 액수가 단위당 세액이 얼마냐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감소하냐면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 부과 액수만큼 가격 최소 요구 금액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S에서 S 프라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세금 부과 액수의 크기는 이만큼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세금 부과 액수의 크기죠 그런데 그 일부 기억 선택지에는 P0, P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P0, P1보다는 큰 거죠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나의 요인은 수요 증가니까 선호 증가 맞죠 그쵸 여러분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선호 인구 소득 증가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그쵸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갑니다 A가 B보다 크다면 여러분 보세요 공급이 감소해서 원래 판매 수입 면적에서 B가 감소했고요 A라는 면적이 추가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면 당연히 감소한 면적보다 늘어 추가된 면적이 큰 거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죠 디귿 맞고요 자 리을 Y가 X제 보완제면 잘 보세요 여러분 Y와 X의 관계가 보완제래요. 보완제면 여기서는 공급 감소로 인해서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보완 관계에 있는 제와의 수요는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요 보완제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쵸 그래서 리을에 가는 보완제라면 가는 나의 요인이 되지 않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갈게요 자 옳은 설명 고르는 거죠 자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그럼 경기 과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경제 안정화 정책 그럼 이때 경제 안정화 정책은 긴축일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니까 긴축 금융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재할인율은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면 선택지 잡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번 기억 상황은 경기 과열이니까 일반적으로 호황의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2번 정부는 기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긴축재정이죠 그럼 세율 인상 지출 축소죠 근데 거기에 지출을 늘릴 것이다가 틀린 겁니다 3번 중앙은행은 니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국공채를 매각해야 되죠 여러분 국공채 매입 양적 완화는 확장금융정책의 사례입니다 4번 중앙은행이 니은에 성공한다면 즉 중앙은행이 긴축금융정책에 성공한다면 거시모형에서 물가 국민소득이죠 그럼 우아향화는 총수역 우상향화는 총공급인데 항상 강조한 거 경제 안정화 정책 주체가 정부건 중앙은행이건 간에 이 긴축이나 확장 정책은 무조건 총수역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긴축금융이니까 총수역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있죠 부작용은 뭡니까? 실질지대피 감소 그렇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니은에 성공한다면 물가가 하락하니까 물가 상속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럼 물가가 지속적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땡 틀린 거죠 5번 중앙은행은 그렇죠? 이것을 긴축금융이라면 인상하겠죠 재할인률을 인상해서 대출을 억제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12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3번 자 여러분 이 13번 문제 수능특강 그대로 연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계했냐면 수능특강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프상에 여기 원화 표시 GDP 증가율 변화율 여기 달러 표시 GDP 변화율 그 다음에 각각 연도별로 여기인지 뭐 여기인지 또는 여기인지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좌표상에 딱딱 표시를 했는데 연계 문제는 이거를 그냥 표로 바꿔서 표로 바꿔서 그냥 수치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특해서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은 아 이 정도는 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원화를 사용하는 갑국에 원화 표시 GDP 변화율과 미국 달러화 표시 GDP 변화율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화로 표시한 GDP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1%가 감소했는데 달러화 표시로 달러화로 표시한 GDP는 오히려 3%가 증가했어요 아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구나를 잡으셔야 돼요 수능특강 환율 파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017년은 전년 대비 원화 표시 GDP가 2% 증가했는데 또 전년 대비 달러화 표시 GDP도 똑같이 2% 증가했죠 그럼 환율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 2018년은 전년 대비 원화 표시 GDP는 1%만 증가했는데 오히려 달러화 표시 GDP가 3%나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결국 뭐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했다 그래서 하락 일정 상승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볼게요 2016년에 원달러 환율은 그쵸 전년 대비 상승했다가 아니라 전년 대비 하락했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번 자 17년에 원달러 환율은 그쵸 나와있죠 전년 대비 변화가 없다 자 이 부분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수능특강 환율 파트 문제에서 이 부분 보시면 선생님 그때는 수치까지 대입해서 계산해드렸어요 꼭 한번 다시 한번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3번 그럼 2018년도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여러분 2018년도는 환율은 상승했죠 하지만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한 거죠 상승했다가 틀렸습니다 자 4번 원달러 환율은 16년이 18년과 같다 이런 16년 환율이 있죠 그거랑 17년 환율은 같아요 근데 거기서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18년 환율이 16년 환율보다 높은 겁니다 같다가 아니죠 자 5번 2018년은 환율이 상승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각국산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전년 대비 낮아졌다가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자국통화 표시 가격 그대로 또는 지금은 변화했지만 달러 자국통화 원화 표시 가격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는 거죠 낮아진다가 틀렸네요 자 13번 문제 정답 2번이고 이런 게 연계구나라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자 X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데요 가격이 P제로 이상일 때는 이상일 때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 그러면 우아양하는 수요곡선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P제로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P제로를 기점으로 낮을 때는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렇다면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형태가 나오겠죠 돼요? 자 그러면 정답 1번 끝 단순한 문제죠 단순한 문제 14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 유형과 약간 변형인데 이 정도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미리 미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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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서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교역 후에 모든 재화는 전량 소비된다 요 단서가 이 문제 풀이의 키다 교역 후 재화는 모두 전량 소비된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보죠 자 일단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X, Y만 생산하는 갑국, 을국 양국의 생산가능 곡선, 직선 자 요 단서도 알아두세요 양국의 생산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얘기에요 생산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양국은 비교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한다 즉 하나만 생산한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로 교역하고 교역 후에 모든 재화는 전량 소비된다 자 교역은 거래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당연한 단서고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갑국의 X제, Y제, 을국의 X제, Y제 각각 한 단위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 시간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보시면 X제 시간 절대적으로 을국이 작고요 Y제 시간은 절대적으로 갑국이 작기 때문에 X제는 을국이 절대 우위, Y제는 갑국이 절대 우위 그러면 1번 선택지 갑국은 X제 생산에 다시 다시 다시요 아 그렇죠 X제는 을국이죠 따라서 거기 갑국은 X제가 아니라 갑국은 Y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풀려면 선생님 항상 강조한 거 교역 조건 문제가 나오면요 교역 파트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렇죠? 기계적으로 기회비용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기출과 다른 이유는 갑국, 을국이 원래 이쪽에 가 있고 X제, Y제가 세로축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바꿔 위치를 출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갑국의 X제 기회비용은 Y제 그렇죠? 우리 항상 연습한 게 뭐였죠?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비자형 뭐였죠? 2분의 6에서 Y제 3시간이죠 그렇죠? 아니죠 3단이죠 갑국의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X제 하나 생산하는데 6시간이 투입되는데 그 동일한 6시간을 Y제에 투입했다면 그렇죠? 그럼 Y제를 3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개 그럼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여기 그냥 역수로 오면 되겠죠? 3분의 1이 됩니다 을국은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10분의 4에서 Y제 5분의 2개고요 역수로 가면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5개 2.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X제 기회비용 비교하니까 3, 5분의 2 5분의 2가 더 작죠? 그럼 을국은 X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제 기회비용 3분의 1, 2분의 5, 3분의 1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 갑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역 후에 모든 제안은 전량 소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단서가 이 문제의 키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국은 결국 Y제만 생산할 거고 을국은 X제만 생산해서 교역을 통해서 XY가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역 후 소비량 보니까 X제 총 개수가 열다섯 개고요 Y제 총 개수는 삼십 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X제 열다섯 개는 다 누가 생산한 거예요 갑 을국에 생산한 거죠 그래서 을국에 X제 최대 생산량은 열다섯 개가 되는 거고 갑국에 Y제 최대 생산량은 삼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교역해서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갑국에 Y제 최대 생산량은 Y제 최대 생산량은 삼십 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역 후에 모든 제안은 전량 소비된다는 단서에서 일단 X제 교역 후에 소비량이 열 개 다섯 개가 결국 이 X제의 비교의가 있는 제화가 전량 생산한 제화다 최대 생산량이다 라는 걸 잡으셔야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잡았고 그리고 또 하나 교역 조건을 잡을 수 있는 게 그럼 갑국은 Y제 삼십 개에 특화해서 교역 이후에 Y제를 20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개 중에 20개 남겨놓고 열 개만 수출했고요 X제 수입해 왔죠 그런데 X제는 을국에서 을국에 X제 총 열다섯 개 생산했는데 그중에 열 개를 주고 국내 다섯 개 남겨놓은 거죠 그럼 교역 조건은 X제 열 개와 Y제 열 개의 교환입니다 돼요? 자 그럼 1번 자 갑국 아 됐고 1번 정리 갖고 됐죠 2번 볼게요 을국에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 비용 자 을국에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 비용은 X제 2분의 5개죠 2.5개입니다 0.4 5분의 2 틀려요 3번 갑국이 한 제와만 생산한다면 자 갑국이 한 제와만 생산한다면 X제는 최대 열다섯 개 Y제는 최대 삼십 개를 생산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X제 열다섯 개는 을국이 생산한 거예요 을국의 최대 생산량이 열다섯 개고 Y제 최대 생산량 30개는 갑국이 생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갑국은 Y제 생산에 2시간이 필요해요 한 개 생산하는데 2시간입니다 그런데 Y제를 최대 생산했을 때 30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 개당 2시간이 필요하면 30개는 결국 60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 경우에는 X제에 특화해서 최대 열다섯 개를 생산했어요 X제만 생산하면 열다섯 개 그런데 을국이 X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한 개당 4시간이기 때문에 열다섯 개를 생산하려면 을국도 60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입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갑국이 한 제야만 생산한다 이제 X제 그럼 갑국이 Y제만 생산하면 30개인데 똑같은 노동시간 60시간을 X제에 투입하면 그런데 X제는 한 개당 여섯 시간이 필요하니까 X제는 열 개죠 그렇죠? 따라서 갑국이 한 제야만 생산한다면 X제는 최대 열 개 Y제는 최대 30개 그래서 앞에 X제 최대 열다섯 개가 틀린 겁니다 X제는 열 개 Y제는 30개 맞죠? 3번 틀린 거죠 뒤에 30개는 맞았지만 앞에 열 개가 틀렸고 4번 교환 비율은 1대 1이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거고요 그렇죠? 5번 보면 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은 갑국, 을국 모두 60시간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문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유형을 약간 변형한 거라 이 문제가 좀 킬러 문항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이 문제랑 20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일단 13번, 15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5번 됐나요? 오케이 15번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16번 문제 선생님이 감히 예측하는데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출제자가 함정을 설치했어요 어떤 함정을 설치했냐면 고용통계에서 16년, 17년, 18년인데 15세 이상 인구 그렇죠? 16년 100 100만 명, 100만 명. 근데 갑자기 18년이 110만 명입니다.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100만, 100만 뭐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관행대로. 관행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뭐라고 하죠? 그냥 흐름대로. 100만, 100만이니까 여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만이겠지라고 했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할 건 여기 110만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10만, 20만, 20만이니까 따라서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 경제활동 인구는 90만 경제활동 인구는 80만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90만. 근데 이거를 100만이라고 보면 80만이라고 낚이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률은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잖아요. 취업자 수. 그래서 16년에 취업자 수는 70만, 17년에 취업자 수는 100만 중에 75%니까 75만. 근데 주의하실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2018년에 취업자 수는 100만이라고 생각하고 75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취업자 수는 분모값이 110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75만으로 큰 82만 5천 나옵니다. 82만 5천. 그렇다면 그렇다면 실업자 수도 구할 수 있는데요.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니까 여기에 실업자 수는 90 빼기 70하면 20만. 여기서는 80 빼기 75 하니까 실업자 수는 5만. 여기서는 90 빼기 82만 5천이니까 82.5. 82.5 맞죠? 그러면 실업자는 7.5.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끝. 자, 그럼 문제 분석 다 끝난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017년에 실업률은 5%보다 낮다? 계산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 2017년에 실업률 계산 어떻게 합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여러분, 5%가 되려면요. 분자가 4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5%보다 높다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전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입니다. 그러면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많다? 자, 전년 대비 여기서는 취업자 수가 5만 증가했고요. 여기서는 취업자 수가 7.5만 증가했죠? 따라서 정답이네요. 맞죠? 더 많다. 2번, 맞고. 3번, 경제활동 인구 일정하다고 틀렸죠? 경제활동 인구는 90, 80, 90. 일정하다고 틀린 겁니다. 4번, 실업자 수는 지속적 감소, 실업자 수는 감소했다, 증가하죠. 지속적 감소가 틀린 거예요. 5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 하락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 물어보면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100분의 90. 2017년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100분의 80.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90. 110분의 90. 그래서 이거는 하락했다가 증가해요. 그래서 지속적 하락이 틀린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16번 정답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보니까 시장 균형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X제 시장 상황 A, B, C, D를 나타낸 겁니다. 시장 상황.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는 쉽게 푸시려면요. 여기는 45도선에 있으니까 이 D점, 이 D점일 때는 여기 시장 균형 생산량을 Q라고 그러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도 Q가 되는 거고요. 시장, 여기 B점은 시장 균형 생산량을 EQ라고 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EQ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A 상황은 A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 D와 B는 D와 B는 그냥 효율적 생산... 아니, 사회적 최적 수준과 실제 시장 균형이 일치하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A는 A를 보면 A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EQ인데 시장 균형 생산량은 Q죠. 그러면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실제 시장 균형 생산 수준이 적어요. 그래서 A는 과소 생산된 겁니다. 그럼 외부 경제일 수도 있고 뭐 공공재가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요. 독과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B는 이에 반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은 Q인데 실제 시장 균형 생산은 EQ죠. 따라서 여기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 거예요. 과다. 과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과소 과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일 번에 보세요. 일 번은 과다 생산 문제가 아니라 일 번은 A는 과소 생산 문제죠. 그리고 이 번 보세요. 자, C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예요. 근데 여러분 공공재는 공공재는 부족해지죠. 그러면 B가 아니라 A로 가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외부효과래요. 외부효과. 그래서 외부효과인데 A가 외부효과입니다. 자, A가 외부효과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A가 외부효과로 인해서 발생했으면 과소 생산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은 EQ예요. 그런데 실제 시장은 어디입니까? Q죠. 그래서 실제 최적 수준이 시장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의 생산 수준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소 생산, 즉 부족한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만약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조금을 지급을 통해서 B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면 Q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EQ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지금 A점에서 Q가 EQ로 가려면 시장균형이 Q가 EQ로 가야 되죠? 그럼 보조금 주면 Q에서 EQ로 B. 맞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맥락이 5번이에요. 자, 이번에 C가 외부효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면, 자, 이번에 A가 아니라 C입니다. A가 아니라 C예요. 그러면 A가 아니라 C입니다. 이번에는 C가 외부효과인데, 이번에는 과다 생산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지금 이거는 그냥 외부 불경제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C니까, C니까, 자, C는 시장이 EQ. 그 다음에 사회적 최적 수준은 Q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시장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부과를 하죠. 그럼 실제 시장 균형 생산량의 EQ 수준이 Q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최적 수준은 그대로 Q에 있고, C에 있던 EQ가 Q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D로 이동하는 거죠. D로. 자, 따라서 B로 이동할 수 있다가 아니라 D로 이동한다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번과 5번이 같은 맥락의 선택지예요. 같은 맥락에. 그래서 이거 해결해서 B로 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해결해서 D로 가는 거. 단,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보조금 지급이었고, 여기서는 세금 부과였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 4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7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 좀 생각보다 단순했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왜 단순했냐면, 가는 그냥 총수요 감소고, 나는 총공급 감소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자, 주가지수 폭락으로, 주가지수 폭락으로 민간 소비 감소, 민간 소비 총수요 항목. 소비 감소, 총수요 감소. 맞죠? 그래서 기억은 가예요. 자, 니은. 주요 생산품인 반도체의 생산기술 향상, 여러분 생산기술 향상, 생산비 절감, 총공급 증가로 보셔야 되죠. 총공급 증가. 땡. 디귿. 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요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 수입 급감, 그렇죠? 그럼 총공급 감소. 그 다음에 리을.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실시. 그러면 기업의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 나와야 되죠? 틀린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단순했어요. 오케이.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 차근차근 볼게요. 자, 탄력성 문제입니다. 땡땡 놀이동산 운영자는 각 자유위행권에, 자, 이거 중요한 단순화 나왔죠? 판매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판매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성인권, 청소년권, 아동권, 조정 내용을 보니까 가격이죠. 성인권은 10% 인상한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성인권의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성인들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본 겁니까? 비탄력적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가격을 올릴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건. 비탄력적이고 물론 완전 비탄력적으로 돼요. 두 번째. 청소년권은 오히려 가격을 인하했어요. 왜? 탄력적이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운영자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성인권은 탄력적이라고 본 겁니다. 왜? 가격 떨어뜨릴 때 판매 수입 증가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니까. 하지만 아동권은 10%가 아닌 5%만 인하했죠? 그래도 뭐라고 본 거예요? 탄력적이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성인권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인 경우는 1보다 크다. 청소년권. 아동들도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 본 겁니다. 일단 운영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운영자는 성인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맞죠? 되죠? 2번 볼게요. 운영자는 아동권의 판매량이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여러분 이제 툭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판매량이 일정한 건 항상 일정 양만 판매되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동권은 탄력적입니다. 땡. 3번 운영자는 청소년 수요는 청소년권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 그리고 아동권의 수요는 탄력적. 그래서 둘 다 탄력적이죠. 틀렸네요. 4번 가격 조정의 결과 청소년의 판매 수입 증가율이 0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했더니 청소년은 판매 수입 증가율이 0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매 수입 증가율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판수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죠. 여러분 단위 탄력적도 직각상 곡선 형태로 우화향하는 수요 곡선이 존재하죠. 따라서 4번에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수요 법칙이 성립됩니다. 틀렸고요. 5번 모든 종류의 자유이용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이라면. 자 성인권도 1, 청소년권도 1, 아동권도 1이라면 가격 조정 후에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겠죠. 왜?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린 만큼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결국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한번 차근차근 조건대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항상 이거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파트에서 20번 문항이 킬러 문항인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덜 복잡하게. 6월에 비해서는.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기본적 공식과 개념을 통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이은국 대화를 추구하는 값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X지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지의 수요량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체크할 건 뭐냐면 각각의 가격별로 판매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1달러 때는 20개가 팔리니까 일단 판매 수입 20. 자 2달러에서는 17개가 팔리니까 판매 수입 34. 3달러에서는 15개가 팔리니까 판매 수입 45. 자 4달러에서는 9개가 팔리니까 판매 수입 36. 5달러에서는 5개 팔리니까 판매 수입이 25. 여기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X지고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단서를 잘 보죠. X지의 한 개 생산에는 Y지의 두 개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독점적 X지의 생산은 갑이죠. 그런데 현재 Y지의는. 을에 의해서만 생산돼요. 그리고 Y지의 한 개 생산에 드는 비용은 0.5달러입니다. 됐나요? 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자 Y지의 현재 가격은 얼마라고요? 현재 가격은 1달러예요. Y지의 현재 가격은 1달러고요. 갑은 그 가격에 원하는 만큼 Y지를 구입하여 X지의 생산에 투입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결국 앞에 있는 단서가 이거였죠? 여기 있죠? X지의 하나 생산에 대해서 Y지가 두 개가 필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0.5달러는 을의 생산비예요. 그쵸? 그리고 시장에서는 Y지가 1달러에 팔리는 겁니다. Y지가 1달러. 그리고 갑은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X제를 하나 생산할 때 하나 생산할 때 결국 Y제는 몇 개가 필요하다? Y제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0개를 생산 X제 20개를 생산하면 Y제를 20개가 아니라 두 개. 한 개당 Y제 두 개니까 X제 한 개당 Y제 두 개니까 Y제가 40개가 필요한 거고 그때 Y제 40개의 총 비용은 개당 1달러니까 40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 그리고 단 X제 생산에 있어서 Y제 구입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을은 Y제를 갑에게만 판매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해보냐면 일단 판매 수입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총 비용을 계산해 보자고요. 일단 Y제는 한 개당 1달러예요. 그런데. X제 한 개 Y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총 비용은 40달러죠. 그 다음에 X제 한 개당 Y제가 두 갠데 X제가 열일곱 개죠 그럼 갑이 시장 수요량 열일곱 개 맞춰서 열일곱 개를 생산한다면 총 비용은 곱하기 이하면 되겠죠 그러면. Y제는 34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34달러죠. 그 다음에 세 개일 때는 X제 생산량이 열다섯 갠데 Y제는 개당 두 개니까 Y제는 서른 개가 필요하고 가격 1달러니까 삼십. 되나요 그럼 여기는 열 여덟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총 비용은 X제 생산에 Y제 구입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총 비용은 40. 30. 34.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열 여덟.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윤입니다. 이윤. 자 그러면 한번 이윤을 보면 한 1달러 즉 수요량이 20개일 때. 그쵸?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2C. 이때는 0. 이윤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15. 그리고 이때는 18. 여덟.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5. 그러면 결국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18이죠. 됐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그럼 1번 볼게요. 자 갑의 X제 판매 수입은 가격이 5달러일 때 최대가 됩니까? 판매 수입이 최대가 되는 건 3달러일 때죠. 40으로 땡. 2번 갑의 이윤은 X제 가격을 3달러로 책정할 때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4달러로 책정할 때죠. 틀렸네요. 3번 자 Y제 가격이 만약에 Y제 가격이 만약에 2달러로 인상되면. 그럼 먼저 여러분 지금 현재. 현재 Y제 가격이 1달러일 때 Y제 가격이 1달러일 때 이유는 얼마였냐면. 18이에요 자 그럼 이제 4번의 조건대로 한번 해보죠 자 4번의 조건대로 자 이 달러가 된 겁니다. 이 달러 자 그러면 Y제 가격이. 이 달러로 인상되면 그러면 비용이 그냥 두 배씩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 40이 아니라 80 그렇죠. 그리고 2달러니까 그럼 여기 34가 아니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그냥 여기다 또 4 곱해주면 되는 거죠. 4 1은 4 4 7에 32에서 72 그 다음에 4 1은 4 Y제가 2개 그렇죠. 30 60이죠. 60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36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2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4 2 8 4 1은 4 4 7에 30 72 4 5 20 4 6 10 36 20.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윤이 가장 극대화 되는 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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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플러스 5죠. 그러면 4번에 Y제 가격이 인상되면 Y제 가격이 아 다시 Y제 가격이 2달러로 인상되면 값의 이윤은 그러면 최대가 얼마입니까? 5달러일 때 5달러일 때 5달러일 때죠. 그러면 그때 이윤이 5로 바뀌죠. 25백 20이니까. 그러면 결국 얼마 감소하는 거예요? 13이 감소하는 거네요. 18에서 5로. 되나요? 따라서 값의 이윤은 13달러 하락한다가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해석해서 우리가 일단 1번 2번까지 해석이 됐어요. 1번 2번까지 해석이 됐는데 3번은 또 다시 한번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자 4번은 여러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Y제 가격이 2달러로 인상되면 그럼 을의 이윤은? 여러분 을은 보세요. 자 올은 Y제를 시장에서 1달러에 팔았는데 생산비는 얼마였냐면 0.5달러여서 한 개 팔 때마다 0.5달러의 이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4번 선택지에 그럼 Y제 가격이 2달러의 인상. 그럼 Y제가 1달러가 아니라 2달러로 인상되면 생산비 0.5달러 그대로니까. 그러면 개당 이윤은 1.5달러죠. 그럼 여러분 2배 늘었어요? 3배 늘었죠. 3배. 자 따라서 2배가 된다가 아니라 을의 이유는 3배가 된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을의 이유는 3배가 된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선택지에 보니까 만약 갑이 을과 동일한 비용으로 Y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을과 동일한 비용으로 갑이 Y제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굳이 시장에서 1달러를 주고 Y제를 사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5번 선택지 내용은 결국 갑이 을과 동일한 비용으로. 즉 Y제를 0.5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용이 바뀌어요. 여기 한번 총비용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Y제 1개 아니 X제 1당 Y제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X제 1당 Y제 2개. 그러면 X제 1달러에서 독점 생산할 때 20개를 맞추려면요. X제 20개를 위해서는 Y제가 40개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 영점 Y제를 0.5달러에 생산하면 총비용 20이죠. 40 곱하기 0.5니까. 이해돼요? 굳이 을에게서 Y제를 1달러 주고 사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Y제를 0.5달러에 생산하는 겁니다. 한 개당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Y제가 3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17달러죠. 17달러. 그 다음 여기서는 15달러. 왜? Y제가 두 개씩 필요한데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Y제가 개당 X제 1개당 Y제가 두 개씩 필요하지만 Y제 가격이 0.5달러니까. 그쵸? 그럼 여기 구고요. 여기 오죠. 총비용. 돼요? 그럼 여기까지 접근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X제 생산량은 열일곱 개가 된다? 안 되는 이유가 X제 생산량은 열일곱 개. 그럼 여기 이유는 얼마죠? 빵.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유는 십칠. 여기 이유는 삼십이잖아요. 이때가 이윤이 생산량 열일곱 개보다 더 많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유는 얼마입니까? 여기 이유는 삼십보다 작네. 그쵸? 여기는 이십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 번 선택기처럼 만약 갑과 을이 동일한 비용으로 갑이 을과 동일한 비용 즉 Y제 개당 0.5에 생산할 수 있다면 일단 을에게서 Y제를 구입해 올 이유가 없고요. 그럼 비용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은 3달러고요. 생산량 수준은 열일곱 개가 아니라 열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세요. 20번 문제가 좀 조건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마 이 문제 좀 정확히 푼 친구들은 시간이 좀 부족했어도 시간이 부족했어도 3번 선택지가 까지 딱 풀었다면 일단 1번 2번 지우고요. 3번까지 딱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셨을 거예요. 뭐 4번 오면 다시 또 풀어야 되지만 3번이 딱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6월 평가원보다는 좀 약간 시간 압박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6월 평가원보다. 왜냐하면 6월 평가원에서는 이 20번 킬러 문항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좀 여유롭게 시간을 남겼던 친구들도 20번까지 와서 좀 약간 너무 압박 때문에 시간의 압박 때문에 좀 실수했던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따로 기본적 개념 하에서 말 그대로 여기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해석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가정을 바꾸는 거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바꾼다면 그 바뀐 조건들에 따라서 문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우리 2020년 수능 대비 9월 평가원 경제 해설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좀 총평해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남은 그 기간에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능까지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수능까지 또 따로 강의로 만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선생님 멀리서 여러분 응원하면서 항상 꼭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